1 공 Korole 휴! 휴! 모닝터보 형 여기 있었네요 어 커플이네 아잇 형 팔 왜 팔 빼오 ask gss 헤이키 듀오를 위하영 고거 다 마셔 저랑 듀오 하실래요 지견 형 귀여워요 저랑 한 번만 한번 제발 저 해설 연습 많이 했어요 형 형, 정말 저랑 듀오 안 해주실 거예요? 해설 듀오 생각해볼게